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요즘 반성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컨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잘못했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조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변론을 했다. 1, 2심 무료변론을 했다. 무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 그것도 데이트폭력의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이라기보다는 거의 살인범죄로 보이집니다. 어쨌든 이런 범죄가 있었다 하는 것도 이 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도 맨 먼저 김보선 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걸 밝혔습니다. 강용석은 당연하게 김보선 씨로부터 들었다 했고 김보선 씨는 이 건을 2007년도인가 자신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왔던 이재명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신의 형님 부부를 알기 때문에 김보선 씨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보선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아주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보선 씨가 이재명과의 관계를 뉴스를 할 때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카가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보선 씨가. 어떻게 죽였을까? 흉기로?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지 돌이나 흉기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 2심 다 변호해놔 놓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 걸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변명 또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인간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다. 또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이런 말하자면 뭐들을 완전히 사과하는 걸로 바꾸고 이러니까 그런데다가 오늘 또다시 이재명은 머리를 그동안 회색 또 염색을 하지 않아서 회색 또 하얀 백팔도 있었는데 까맣게 염색을 했습니다. 아마 머리 색깔도 이렇게 한 거는 젊게 보이려고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헤어스타일도 흑발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덜어볼 수 있다.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 본인이 나이가 더 작은데 윤석열은 60년생이고 이재명은 63년생입니다. 나이가 더 덜어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헤어스타일로 변했다. 이렇게 합니다. 헤어스타일. 그래서 까맣게 했다는 겁니다. 옷도 어두운 색의 정장 대신에 모노톤 계열의 캐주얼한 니트, 자켓 등을 입고 공식 세상에 등장하는 빈도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100일 동안 경선할 때 이 스타일을 하는데 8,66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류, 의상, 메이크업 이런데 스타일 비용만 8,660만 원이 들었다. 이게 어떻게 서민 후보인가? 정말 깜짝 놀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법, 태도 등도 완전히 달라졌다. 사과, 반성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러자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향해서 아무리 사람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포로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것도 무죄일까?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직격탄으로 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로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는 것 같은 그 같은 이미지, 생각, 그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이재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수진 공모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며 연일 엎드려 큰절을 하고 연신 두 눈에서 눈물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는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내다보고 한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빚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내다보고 조국이가 미리 한 말 같아.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흰색 머리칼 연출 등 이미지 컨설팅에만 8,900만을 가까이 썼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섬의는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이런 것은 그렇다 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치자. 이어서 진실로 과거를 참여한다면 대장동, 백현동, 게이터로 수천억 원대 국민 약탈, 또 수십억 원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대해 고백과 사제부터 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 포장지만 싹 바른다고 후보가 바뀌는 것 아니다.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상황에 따라서 변명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수로 차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김부선 씨의 경우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 영상에서 제가 김부선 씨가 쭉 페이스북에 자신이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조카 관련 발언들을 과거에 올렸던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김부선 씨는 일관되게 이재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 자신의 집에서 들은 것을 말했는데 이재명은 그게 자신은 말한 적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의 말을 어디서부터 고지들여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사과한다, 잘못했다, 심지어 머리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뀔까? 본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거 바뀔 리가 없지 않느냐.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김부선 씨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가족, 조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말도 하지 않고 딱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 또 태연스럽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 섬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 조폭 연관설, 스캔달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의혹 덩어리인데 이걸 그냥 사과한다, 미안한다,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본인은 국감을 받을 때 그게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할 소리냐, 벌받을 일이냐. 내가 대장동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게 5천억이 넘는 돈을 회수했다. 이거는 상을 받아야 된다, 상.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국민의힘, 수구 세력들이, 토건비리 세력들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꼿꼿하게 대받아치고, 그러다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전략을 싹 바꿔서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모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포로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감한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